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12살 아들 이현입니다 주말이고요 아들 좋아하는 고기 했습니다 고기 짜잔 삼겹살을 위해 지금 파 잔뜩 볶았어요 아예 그냥 파 향 내려고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비빙냉면에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고기 먹어봐 엄마 이거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같이 드셔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그래서 아예 그냥 넣고 볶아버렸습니다 하도 안 먹을 것 같아서 하도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왜 이래 그래 그럼 고기 못 먹겠네 아이고야 옆에서 꼴룩 소리 하니까 뭐야 갑자기 방금 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맛을 보고 아들을 조금 퍼주고 저는 좀 저식대로 아쉬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먹으면 되지 맛을 봐봐 맛을 봐봐 좀 더 먹으면 되지 맛을 봐봐 야 초밥은 더 먹어 막국수 같은거야 아 그리고 쌓인 냉면이야 진흥냉면 근데 이게 입에 맞춰서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사양냉면인가 보통 사양냉면 아 사양냉면 사양냉면 한 적은 없는데 조국냉면은 했는데 엄마가 저는 먹어봐봐 맛을 어떤지 저는 이제 저식대로 아들이 좋으니 실컷 두르고 슈웅 나 엄마 새콤달콤 봐봐 한번만 볼래 아 아직 멀었어 한번 찍어봐 어때 맛있어 시다 시다 그럴 줄 알았다 국에다 싸서 먹어봐봐 맛있을꺼야 음 이번에는 제가 못했습니다 장을 보통은 제가 하는데 가서 다시 또 두르고 어때 맛있어? 응 맛있겠다 바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좀 더 줄 걸 그랬나? 뭐죠 아니야? 좀 됐어? 아들이 변덕 냉면을 안줄겨서요 질기다고 그럼 제가 먹고 아들은 주로 고기를 저는 주로 면에다 고기를 싸서 먹다가 어디 파랑 했는데 어때 파랑 같이 먹는 거 파랑 먹는 게 아니라 응 파랑 같이 먹어봐봐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까미랑 처음만 제외한 고기만이나 응 근데 처음이랑 시키는 건 별로야 음 음 그래도 일부러 먹으려고 같이 볶아버렸어 하도 안 먹어서 음 맛있다 파 볶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별로 그 뭐지 약간 거부감 있는 그런 맛이 조금 추울 음 이런 거 먹으면 맛있지 도 gun bew 백면에 음 ymm 오 아 네 먹방 아 아 오우 눈물 아 눈물에 냉면인데요 남자가 눈물 흘리면 쓰나 저 여잔데요 남자잖아 아 순간 빵 불렸습니다 빵 오우 대단한데 뭐가? 와사비 있는 쪽을 먹었으니 맛있겠죠 와사비 냉면 먹다가 쌀에 걸린 적 있어요 와사비 와사비 냉면 먹다가 쌀에 걸린 적 있어요 와사비 냉면 먹다가 쌀에 걸린 적 있어요 죽음에 죽음 죽을 거였어 물 한통 다 들이켰어 맛있다 둘이 딱 맞아요 와사비 파 맛있다 동네 좋으니까 먹어 이거는 파 맛이 안 나잖아 아주 좋은데 파 이거 하나 썼거든요 다 쟤 해가지고 파 이거 하나 썼거든요 다 쟤 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고기를 많이 먹어 응 내가 배운 게 있어 남자는 세 번 온다고 아니야 그럼 남자는 응 세 번으로 근데 하루에 세 번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흑흑흑 그건 너나 그러지 고기 많이 먹어 고기 아 파랑 같이 먹으라니까 그렇게 먹으면 질려서 많이 못 먹어 응 오케이 응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응 지르지 말라고 일부러 그런 건데 고기도 제가 꽤 많이 했답니다 고기도 제가 꽤 많이 했답니다 별 많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상척 보다가 나요 생각보다 엄청 맛있지 워낙 고기 좋아해서 음 맛있다 그치 좋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먹어서 그런지요? 이거 먹어서 그런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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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먹었길래? 쎄? 어휴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뭘 씹은거지 도대체? 이상하네? 파 머리 아예 잘라버렸는데 희한하네 오이 아니야? 음 뭔가 흑이 씹히는 듯한 느낌이다 뱉었는데 맛있을까? 아 아 아 아 아 네 음 음 으 으 으 동생 여기 엄마 어색 많이 줬잖아 응? 엄마 아니 같이 먹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잖아.. 그 정도면 먹어줘.. 아 매워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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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마다 사람이 한 번씩 죽는다고는 모르겠는데.. 그래? 뭔데.. 이거 5초마다 우리 데디노브에서 찍는 걸까?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지.. 내 잼족에서 와..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죽어버리면.. 내가 멸종이다 멸종.. 레알..사람을 좀.. 응? 네.. 음..음..음..음.. 음..음..음..음.. 아찌 많이 먹었어.. 고객님 면체를 다 주세요 그러면.. 많이 먹었다 고마워라.. 수석아, 아껴 써.. 수석아, 아껴 써.. 응? 수석아, 아껴 써.. 고마워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이거야.. 그래? 응 광산운동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비웃겠는데 우리? 그치? 마실 뜻이 다른거잖아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사투리를 못해서 영화에서는 아주 멋있게 했는데 엄마는 그냥 아니 그래서 제가 요즘 웃긴 얘기하면 그걸 내가 서울버전으로 바꿨어 뭐? 이거 장미를 뿅직했잖아요 아주 멋있게 아 잘생긴 배우가 맛있게 구나해라 많이 부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생긴 배우였어? 응? 잘생긴 배우였어? 응 굉장히 잘생겼지 아 유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서울버전으로 바꿨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서울말로 하면 그만해 많이 찔렀잖아 그 뜻이야 뭘 찔러? 아니 몰라도 돼 어때 너무 귀여워지지 영어 친구가 성인 친구가 아니라 거의 애들 애들용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어로 해봐 응? 미국어로 미국어가 아니라 영어지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응 그만해 많이 돌려야지 많이 찔렀잖아 아휴 솔직한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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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라고 경상도 버전으로 아니면 좀 살기있는 서울버전인데 아이 싫어 살기있는 그만해 많이 찔렀어 해밭 응 응 흐흐흐흠 서울 버전으로 해봐야 그렇게 안나오는데 흐흫흐흐흠 그만해 너무 많이 먹었어 배더지겠어 흐흫흐흐흐흫흐흐흫흐흐흐흐흫흐흐흐흫흐 날 묵었다가 이랬어? 응 아 이제 그러시면서 드세요 이제 배불러 네 그거 마지막으로 다 드세요 그럼 아 지금 다 먹으라고? 장난이? 응 밤도 못 먹으러 빨리 나 밤만 먹을래 안돼 이렇게 먹었고 좀 심해 우리 평소에 이러고 놉니다 아 고기 많이 먹는데도 고기만 먹으니까 질려서 못 먹잖아 응 배치먹어야 먹을 수 있다니까 응 잘 먹었네 응 응 근데 너 설마 어제 입은 옷을 또 입은 거야? 이거? 응 인자가 또 있어 응? 다른 옷이야 다른 거야? 응 응 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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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갈아입으세요 여기 영상 돌려보면 다 나와 그냥 갈아입으세요 아니 어저께 분명히 흰 옷을 입고 내 옆에 앉아있었는데 저는 애들 옷을 그냥 맘대로 입으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간섭은 안하고 그냥 갈아만 입어라 어허 뭘 입어라는 아니고 그냥 갈아만 입어라 너무 계절에 안 맞는 것만 입지 말아라 좀 이런 편이라서 간다 어제 응 무슨 방송 찍었더라? 원래 우리 맞아 어제 아프리카 매워 생방 찍었잖아 응 희노시였는데 잠깐만 응 이거 신났어 너무estershire 응 어째 딱 걸렸어 응 어 맞나? 응 아니 캡틸수도 있어 날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매일매일 벗어야지 신화씨 저방에 한 두개인가 세개이지 응 이거 포함해서 있기는 한데 되게 여신 것 같아 그지? 미안 제발 좀 갈아 이거 제발 좀 근데 껴보고 싶었어요 뭐? 삼시 하아 정말 너무 껴보고 싶었어 이런거 아니 니 반지 껴 근데 문제는 그냥 요일 반지랑 엄청스럽다고 요일 반지 좀 해드려라 월요일 손목금털로 그 일곱개가 있는데 맞아요 아들이 사줬어요 계속 말하고 싶지 않아 너무 귀엽지 어릴 때 플라스틱 반지 있잖아요 그거 보스 발톱에 다 끼워보는데 아응응응 아 이거 크림한다 미끄러져 보스 귀에다가 달아줄까? 응응응 아니 보스 코에다가 황소처럼 개 끼우시는 분들 뭐 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뭐라고 했으니 최대한 좀 안 건드리자 주의에요 그래서 안 건드리자 주의? 그러니까 염색도 안 시키고 개 염색도 해? 그럼 미용인데 미용도 사실은 뭐해 별로 손 안 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발톱은 잘라줘야 되니까 잘라주고 많이 해 너 염색 얼마나 한참 유행이었어 굉장히 막 염색했는데 이때까지 제가 오랫동안 여러 마리 키우면서 안 건드렸어요 시켜볼까? 걔도 괴롭대니까 응 우리 강아지가 응 온몸이 털인데 살색 같은 거 하면은 아니 근데 한참 뭐 그런게 유행이었는데 다들 생각이 다르시니까 상관없고 자기 개는 뭐 뭐라고 주인이 제일 예뻐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응 아이 건드리지마 귀찮아 오뚜이가 사실 보스가요 겨울철에는 조금 저희 집은 보일러를 안 키고 살아서 살랑해서 입혔구요 알아서 벗더라구요 날 닿았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알아서 날 닿았으니까 지가 벗더라구요 알아서 닿았으니까 깔고 입은 거 자고 있어 힘든 거 추워지네 응 응 그래서 제가 잘게 사랑이야 응 알아서 해라 이식이라 알아서 하던데 알아서 하더라구요 깜짝 놀랐어 알아서 먹고 자고 있던데 응 깔아가지고 오늘 너 니네 왔나 하나 사자다니 깔고 있었어 근데 따뜻하니까 지가 벗더라구요 진짜 대단한데 찌그러지 있어 찌그러지 날 추울 때는 저희가 둘 다 열이 많아서 겨울 내년 보일러를 안 틀고 살았어요 그래서 춥죠 다른 사람들 추우니까 그냥 강아지도 당연히 추웠을 거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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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라해 보나 네 고기는 왜 안 먹어 전산? 응 웬일이야? 응 맞다 그리고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이거를 변형시켜서요 제가 또 다른 요리 물론 스파게티 해보자 스파게티 말고 엄마가 생각한 게 있어 뭔지 다 어울리는 요리를 다 스파게티 응 응 아니야 있어 그러면 좀 놀랄 거야 으흠 변신을 시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 이런 반지 끼던데 반지 뭐 이렇게 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거 흔하게 딱 나오던데 아 은반지? 응 은반지가 있었나 없었나 예전에 그런 거 좋아해서 되게 많았는데 이거 어딜 갔는지 도대체 이런맛은 좀 얇아 먹으면서 점점 아무것도 안 하게 돼서요 흐흫 흐흫 흑 흑 흑 흑 흑 이제는 그냥 뭐 치에다가 그냥 바지가 제일 편해요 흑 흑 흑 그냥 편한 바지에다가 응응 그냥 미덩만 뭐 심하게 그냥 흑 한참 패션에 신경을 쓸 때도 있었지 엄마가 나름 패셔니스트였답니다 흑 나름 흑 흑 지금은 뭐 몇백년 전 응? 응? 몇백년 전에도 유행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당연하지 그 시대에 유행이 있어 몇백년 전에도? 그럼 우리나라에는 몇백년 전이면 뭐 한 200년으로 잡아서 흑 흑 흑 흑 아 그리고 얘기도 한 번 해드려요 한복도 달라졌어 아니 한복은 아니 한복은 안 달라질 것 같지 유행이 있어 흑 야다 나 떡국도 달라지겠니 떡국도 달라지겠 응? 떡국도 달라지겠다고 야 야 떡국도 지방마다 좀 다르지 그래? 응 달라 아 이때가 너무 황금만 들고만 먹겠구나 조랭이 떡국 아 알아 매생이 떡국인데 응 조랭이 몰라 새해에는 그럼 다른 다른 버전으로 해야 되겠네 제가 여러가지 으응 왜 그래? 아니 왜 이분 얼굴을 그렇게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아 이상해 하지마 역지야 역지 그냥 연예인 장씨를 따라해보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는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혜택 훌чит áveis particular 에어 확신이 casi 감탄 Discover Strange 카드 시간이 예bus 찾김 이런 시간이 암 에렛 갈 crypto Все uffy Ro легко 咱 여러분 에어 Wha 라고 있는 시작하겠습니다.